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엄마하고 같이 키다리 황금 측백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엄마의 키가 몇 정도 될까? 90에서 10까지 나옵니다 90? 90에서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과 이쁘네요 키다리 황금 측백입니다 지금 80에서 평균 적은 것은 60도 나오고요 평균 80에서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지금 한 3천주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키다리 황금 측백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키다리 황금 측백입니다